H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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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조선사람이면 스민 마상이 아니라 조선합니다 해안지 조선고 안하세마세 저기! 아니신기야! 내 가방 가지고 도망갔잖아! 심부름 해줄 사람 하나 구하기를 했지 않은가 섬해치기라군요. 아니 근데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어따 쓰긴요? 사전 만들어야죠. 아니 10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 그냥 말을 모아서 뭐예요? 그거 어따 쓴다고. 조선어 사전이라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가나다라 모르죠? 학. 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이 땅이노까? 괜히 조선 말하기라도 매맞습니다. 순이 앞에서 자꾸 조선 말하지 마세요. 형 경상남도만 해도 울산 마산 부산 사투리가 다 다르니까요. 가위 가위 가위. 말 그대로 말 모이. 관외한 말이에요. 나. 난 중선이 좋은데. 내 나름말로 최강권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요? 그럴 수도 더더욱 말무이를 남겨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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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